다음 게임 간다고? 뭔소리야 자 이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대회 자전거 경주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전거 경주하면서 발로 찰 수 있다는데 뭐 그냥 대놓고 그냥 100등부터 시작이네 한번 해볼게요 출발 뭐야 뭐야? 96등 한거야? 뭐야 죽으면 끝인가 봐 발차기 어떻게 하는겨? 아 뭐야 불에 치면 쓰러지잖아 90발등 천천히 뒤에서부터 가십시다 시작하자마자 양쪽에 박는건 뭐야 조심조심 오케이 빠질 빠질놈들아 이미 빠져 빨리 발차기 놈아 발차기 뭐야 하하하하하 아니 저 앞에서 다 쓰러져있는데 어떻게 피해라고 몇 등이야? 34등 할만하죠? 흐흐흐흐흐 아아 아 뭐야 뭐야? 바닥에 저런것도 있는데 쟤 나한테 걸렸어 이거 뭐야 발차기 뭐야 어? 어어 어허오 뭐야 랜덤인가봐 파하하하하하 하자오 어? 양쪽을 그냥 다 차버려 어? 하자오 어허허호허허 부위 부위 아 오케이 1등 할수 있겠어요 네 게임 다 익혀버렸고요 브이킥 점프해주고요 브이 임마 브이 이거 생각보다 리치가 길어 리치가 길어요 조심조심 쟤네 쓰러지는거 조심 점프 오우 점프 좋아요 브이 이놈아 담그면 돼 빨리 갈 필요도 없어 브이킥 브이킥 몇등이야 나 6등 됐어요 니가 1등이냐 브이킥 아아 아아 욕심 그냥 가지 하아 아 이대있네 먼저 가라 그래 억지로 박네 침착해 애들이 쓰러져있다고요 가만히 천천히 가면 돼요 내가 보니까 살아만 있어도 10명 정도밖에 안 남을 것 같아 가만히 있는데 등수 막 올라가 가만히 있는데 등수 막 올라가 가만히 있는데 등수 막 올라가 45등이야 어떻게 된거야 이러고 있다가 이제 남은 애들 담그러 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조심하자잉 아아 빨리가 아니 공중에서 늦게 가면 어떻게 하라고 아아 아아 오오 38등 좋아요 이놈 훗날 큰 이놈 일부러 나 부딪치려고 아아 죽어 이거 일부러 나한테 부딪치려고 하고 있어 이놈 훗날 큰 적이 될거야 이거 지금 담그고 가야돼 아아 말도 안돼 뒤로 부딪치네 이씨 어이씨 일단 무조건 천천히 가 여기 좀 있어야겠다 죽은거야? 안 일어나네 사람들이 아 뭐야 아 걸리네 어허 사람한테 무조건 걸리나봐 흐흐흐흐흐흐흐흐흑 사람을 자전거는 자전거한테는 안 걸리고 사람한테 걸리는거구만 좀 실험좌 해보자 아까 사람한테 걸렸고 이 자동 아 자전거는 안 걸려 사람한테만 걸리는거네 오케이 모두 파악했구요 네 1등합니다 분석으로 1등갑니다 점프 오호허허 넘어진다 이거 앞에 누는 무조건 넘어진다 이거 자 어느정도 속도는 내야돼 어어 점프 점프 좋아요 26등 자 어느정도 애들 나.. 얼마 안남았어 10명 11명 야 치고 나가 치고 나가 여기서 치고 나가면 돼 비켜요!!! 와아 크으으 뭐야 이거 어아아 으아아아아아 뭐야 야 어떻게 된거야 피니쉬가 없고 뭐야 이거 코너가 왜.. 코스가 왜이래 이거 버그야? 어씨피 피했는데 하아씨 자 어느정도 가야돼 1등 이길라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가 비켜 아 으아악 점프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쩔었다 지금 방금 인기 운명 좋았어 가야돼 가야돼 23명 아 뭐에요? 뭐에요? 왜 왜 왜 혼자 흐흐흐흐흐 아 비켜임마 아conduct 근래 너무 미안하다 쩔 너무 많은데 여기 위험한데 빡 지금이야 치고 가야돼 1등 할라고 안 돼! 아! 하하 짜자! 야! 피켜! 피키라고! 뭐야 쟤.. 맞고 앞으로 튀어나.. 1등이야 쟤! 야 어떻게 된 거야? 내 발탁에 맞고 부스터했어! 엔진 한 개쯤까지 돌파했다니까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돼 이게? 쇼트트랙이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미스 준비해본거야? 어? 이게 무슨.. 이거 켜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5분짜리야 지금 다 편집해주세요! 됐어요 이제 1등합니다 아씨 짐작하자 아 진짜 처음에 좀 사리자 처음에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려 어어 아허허 개무서워 조작감 구려 점프를 해야돼 점프 무조건 점프해야돼 살려봐 어어 도미노 같은 녀석들 피킷이라고요 하하하하핳 넘어갈뻔했어 점프해구 아 이게 발차기가 안 맞고 가랑이로 들어가네 그게 어허 사타곤으로 찍어버렸어 자자자자자자자자 33명이야 벌써 야 치고간다 치고가 됐어요 오! 아! 아 점프했네 거기 한단계 넘어서 하나 더 있네 저거 스미스 저거 아 다 됐는데 야 처음부터 치고 나가자 처음부터 치고 나가 그냥 치고 그냥 까이 폐기롭게가 폐기롭게 꺼지라고 42등 좋아요 폐기 좋아요 아웃인 아웃인 가자 25등 오! 짜파 까자 까자요 14분 안돼! 아! 아! 이게 가랭이 사이로 앞으로 와가지고 좋았는데 스피드도 좋았고 앞에 오는 놈들이 제일 위험해 가라고요 오오! 너무 위험했어 넘어지면서 나 손으로 칠라고 하는데 이놈들 같이 같이 갈라고 같이 보낼라고 여덟명 좋아요! 좋아요! 네명! 저 앞에 있는 놈! 크리스티안! 네이만! 비켜! 간다! 꺼지고! 하하하하 예쓰 어때요? 쉽죠? 자전거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배고 따니 게임이네 재밌었습니다 다음 게임 갈게요 뭐야 코스터마이징도 있었어? 하하하하 어? 코스터마이징도 있네 벌써 1등 해버린 것인데 하하하 뭐야 이 어? 이게 코스터마이징인데 BGM이랑 나름 다 있을 거 다 있는데 너무 짧아서 아쉽다 피부 코스텀 재밌었습니다 짧고 강렬했다고? 그러니 초시 바이러스 어? 감사합니다.